오셨어요? 엄마! 한별이 아빠가 하루라는 게 사실이야? 한별이가 하루 자식이라는 게 사실이라고! 그걸 엄마가 어떻게... 사실이 아니야! 허상할 못해! 원별 엄마가 그래요? 한별이가 하루 아들이라고? 아니에요! 그냥 홧김에 지른 소리예요! 소리가 그러더라! 네? 관자 죄송하다면 울면 소리가 말했어! 정말 소리가 그랬어요, 소리가? 그래! 너 소리가 말한 게 사실이야, 어? 정말 한별이가... 미친놈아! 죽어! 죽어! 나가 죽어! 이 자식아! 여태 우리가 하루 새끼를 네 새끼라면 좋아라 키웠던 거였어? 정신 같은 놈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! 어떻게 남의 자식을 네 자식이라고 속히고 살아! 어떻게! 어떻게! 영준이 너 처음부터 다 알고 결혼한 거냐? 어? 소울이가! 하루아이 가지고 다 알고 결혼한 거냐고 처음부터! 네! 그럼 처음부터... 나 자꾸 서! 죄송해요! 스읍!